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친구의 눈을 보니 자그마한 티가 보였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뽑아주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떤 개가 주변에 있는 개들이 옆으로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그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똑바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걷는가 라고 말을 하였다면 그 또한 우수 모양이 되겠죠. 자기가 일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서도 남에게 흠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도 하고 속담으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고도 하지요. 영어는 이를 솥과 주전자에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솥이 검습니까 주전자가 검습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81화는 색깔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블랙 앤 와이트를 중심으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신청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울러 엄지손가락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사돈 낱말하고 있다. 영어의 표현은 새까만 소치 주전자 보고 검다고 한다. 라고 하여 빗띄어서 말할 때는 That's the pot calling the cattle black That's the pot calling the cattle black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블랙이 형용사로 쓰였을 때 기억해야 될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눈밖에 나다라는 표현을 In one's black book 이라고 하죠. 개는 내 눈밖에 났어 He is in my black book He is in my black book 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칠흑같이 어둡다 하는 표현은 밤과 같이 검다 하여 Black as night 라는 관용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밖에 나가면 칠흑같이 어두워 It's black as night outside It's black as night outside 라고 말할 수 있죠. 양들은 하얀색의 동물로 우리가 연상을 하고 있죠. 그 무리 가운데 검정색 양이 한 마리가 끼어 있습니다. Black sheep 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다른 사람 개성이 강한 사람 말썽쟁이 이와 같은 의미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쟌는 그의 집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야 좀 특별한 사람이야 John is a black sheep in his family John is a black sheep in his family 라고 말할 수 있죠. 싸움을 하다가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국어는 perata 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를 black eye 라고 합니다. 싸우고 난 뒤에 그 권투선수는 눈이 멍 들었어요. 참고로 동양인들의 눈동자 색깔은 블랙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이를 brown eye 라고 얘기합니다. he has brown eyes 그는 눈동자가 검은 사람이에요. 동양계통의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블랙이 동사로 쓰이면 블랙 아웃이라는 기절하다 또는 기억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뒤에 그는 기절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어요. after the car accident he blacked out and couldn't remember what happened after the car accident he blacked out and couldn't remember what happened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좋지요. 저는 이 계약을 서면으로 남기기 원합니다. I want this contract in black and white I want this contract in black and white 라고 하지요. 블랙은 잉크를 의미하고요. white는 종이를 뜻합니다. 종이 위에 잉크로 쓴 것 writing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I want this contract in writing 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옳고 또 이것은 그르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흑백 논리로 다룰 수 없는 거야. It's not just black and white It's not just black and white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애매모호하다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블랙과 와이트가 서로 믹스가 되면 어떤 색깔이 나오죠? 회색입니다. 그레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We are in a grey area. We are in a grey area. 회색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블랙과 와이트는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인종과 관련하여 표현할 때는 흑인 또는 백인이 됩니다. 30여 년 전에 한국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LA라는 도시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은 흑인들이 백인을 공격하면서 약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이 문장을 The riot was caused by blacks attacking whites. The riot was caused by blacks attacking whites. Blacks and whites는 흑인들과 백인들 이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얀색 칼라를 가진 셔츠를 입으면 어떠한 사람들을 말할까요? 두뇌를 이용하거나 글을 쓰는 그런 직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무직이라는 표현을 white collar 라고 하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사무직입니다. He has a white collar job. He has a white collar job. 이라고 얘기를 하죠.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경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먼지나 다른 때가 묻어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 색깔이 블루입니다. 그래서 블루 칼라 족은 노동직입니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되죠. 예를 들어 이 도시에는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블루 칼라 워커스 인 디스 타운. There are many 블루 칼라 워커스 인 디스 타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다. 창백해졌다. 종이만큼이나 하얘지다. 유력만큼 하얗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 여자가 강도를 만났을 때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졌어요. When she saw the rubber she turned as white as a sheet 또는 sheet를 ghost로 바꿔서 When she saw the rubber she turned as white as a ghost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미국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것을 백악관이라고 하죠. 백악관은 영어로 White House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살고 있습니다. The U.S. President lives in the White House The U.S. President lives in the White House 라고 얘기를 하죠. 발음상 한가지 유의할게 있다면 백악관은 White 라는 형용사를 강세를 두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White House 라고 해야 되죠. White House 라고 발음하면 하얀 집이란 뜻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눈과 같이 하얗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대왕은 다윗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여인에게 정욕을 품고 큰 죄를 범하게 되지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탐하해서 그의 남편이면서 자기 휘하에 있는 장수 우리아를 다윗이 간교를 부려 죽게 만듭니다. 이를 알게 된 당시의 선지자 나단이라는 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지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죄를 즉시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편 51편 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이 구절의 후반부만 표현하자면 Wash me and I will be whiter than snow. Wash me and I will be whiter than snow. 라고 말을 하지요. Wash me 는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명령문 다음에 and는 그리하면 즉 죄를 씻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I will be white는 희라지만 그것보다 더 흰대 무엇입니까? 눈보다 더 희어지게 될 것입니다. I will be whiter than snow.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닥터 옥영호 교실의 제 81화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